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 전환, 장중 206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다 20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장 1%대까지 밀린 코스닥은 낙폭을 소폭 축소했지만 내림세를 지속 6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 이끌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의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분이죠. 증권 분석의 종결자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의 증시를 전망, 또 성공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대표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파이브스타 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억 넘게 순매도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동양 네트워크, 에스모, 블러썸, MNC, EWK, 뭐 이런 일부 종목들이 별다른 악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까지 빠지면서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에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오늘 뭐 종목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었는데요. 반도층 관련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부진한 다음 분기 실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일부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발표될 고정거래 가격과 10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는 6조 9984억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향이 됐고요. 컨센서스를 향해 했을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전해주시죠. 예상한 대로 지난주부터 증시는 하향 조정서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가 연기금이 다시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정이 험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900억을 순매수하면서 매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9월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체 하향 조정이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다만 코스닥의 경우 수급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 나노캠텍, 에스모, 오늘 동양네트워크 이런 급락 종목들이 요새 들어서 빈번히 나타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투자심료가 악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코스피 기준 2020에서 2050, 코스닥 기준으로 615에서 620포인트 사이에서 조정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둘 다 오늘 그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화 한결 감사합니다. 이성호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파이브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15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